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참 행복해 보여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의 가정이 다 그렇게 다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필요한 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도 대화가 끊겼다고 하면 행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9장 1절 이하를 쭉 보면 가족 간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자녀들은 듣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야곱이시고요 듣는 사람들은 야곱의 열두 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무렵에 야곱은 무려 그 연세가 147세나 되셨고 이제 임종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을 때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일상 대화라기보다는 유언에 가까운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려고 하느냐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남겨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1절에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호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래서 이르다라는 동사가 두 번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이르다라고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르다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라고 할 때는 아마르라는 동사가 사용됐어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그냥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할 때도 아마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이르다는 자 다 모여와봐 이런 얘기죠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이르다 1절 끝머리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나가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말한다 그런 뜻으로 쓰여요 그런데 이 단어는 여러 군데서 좀 독특하게 쓰이고 있는데 비밀을 말해줄 때 게시를 이야기할 때 이 나가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예들 중에서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창세기 4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미니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이시미니이다 이게 나가드립니다 비밀을 하나님께서 당신 바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거를 지금 게시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국당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게 하시고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실 건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왕에게 알려준다 이게 나가드라는 동사를 통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 끝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말은요 이제부터 너희들의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 건지 그걸 너희들에게 내가 게시해주겠다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후일이라는 건 미래를 말하는 건데 이 12아들의 장래에 12아들의 인생의 끝머리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3절 이하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야곱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니까 일종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할 때 야곱은 단순한 아버지라기보다는 예언자적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락교회가 지키는 가정주일 가족주일이면서 또 교회 전통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여러분 어버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리고 어버이는 어떤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얘기하면 부모님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동사가 두 가지 나온 것처럼 하나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아마르의 대화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나가드의 전달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이 두 가지 말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단순한 아버지 어머니를 뛰어넘어서 때로는 예언자적 입장에서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글을 세 가지 신분으로 소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 지어다 아멘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버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열두 아들은 자신들이 그분에게서 낳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녀고 그분은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다 모여라 그러니까 지금 다 모인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요즘 세상에서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자 다들 모여 그래도 아니 뭐 부모면 다냐 바쁜데 왜 모이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5월에 암성구절로 정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 부모가 아주 훌륭하고 너희들에게 끔찍하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부모님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 부모님이 대단히 훌륭하지 못하고 그 부모님이 잘해주지 못하더라도 너희들은 순종하라 왜? 부모님이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면 그거야 뭐 부모가 아닌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상 받을 일이 아니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모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시고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시지 못해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참된 효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영락교의 성도님들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든지에 상관없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 열두 아들에게 아버지인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야곱 여러분 그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가 세상에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작은 아들로 태어날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연인의 이름으로서 평생 그 이름으로 불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그분은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그 당시는 맏아들 중심으로 우대하던 시대인데 동생으로 태어나니까 마음속에 많은 불만이 있었고 큰아들이 받는 장자의 축복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 리부가와 같이 짜고 아버지 이삭이 눈 어두운 걸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마다들 애서가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채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그렇게 속여가면서까지 해서 받은 복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훨씬 전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어서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 분명히 나타난 건 뭘까요? 그의 됨됨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게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그는 욕망의 사람이고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어코 손에 넣고야 말겠다는 집념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는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라헬에게 반해서 결혼하는데 7년을 일하는 걸 하루처럼 일할 정도로 집념이 강했고 외삼촌이 그 언니 레아가 먼저 시집가야 된다 이래서 됐을 때는 7년을 또 묵묵히 견딜 수 있을 만한 끈덕진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6년을 더 살면서 재산을 모을 때는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재산을 불려나가는 뭔가 하나 정하면 그거 반드시 얻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가는 사람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 잡았다는 거거든요 남의 발뒤꿈치나 자꾸 늘어지는 거 이거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런 스타일로 평생 인생을 살아가니가 바로 야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에게 어려운 거 그에게 낯선 게 뭘까요? 욕망을 내려놓는 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는 거 그가 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거는 잘 못하고 뭘 잘하나 저 앞을 향해 목표를 이루려고 달려가는 거 그게 그의 주특기가 되는 식으로 그렇게 인생을 사셨던 분이 바로 야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현대판 야곱이 많습니다 야곱같이 사는 아버지 야곱같이 사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성공했으니까 멋진 데 가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다정다담한 것 같고 아주 세련된 매너로 자녀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다 아마르의 대화를 하는 거죠 일상의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을 몰아붙여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갖고는 안 되는 거야 아빠 엄마는 앞을 보고 그냥 달려왔어 눈 딱 감고 달린 거야 너희들 독해져야 돼 이렇게 살아가지고 성공 못해 우리는 먹지도 입지도 않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을 막 몰아붙여요 이게 현대판 야곱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모님은요 거기까지만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 나가드의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나가드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어떤가를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야곱인 사람은 그 얘기를 못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그가 어떤 신분으로 소개되고 있나 하고 보니까 야곱으로만 소개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끝에 뭐라고 돼 있나요?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야곱에게 들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 3절 이하의 말씀은 야곱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말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나요? 그 배경을 잘 아시죠? 외삼촌 집에 20년 살고 가족이 늘어나고 재산을 많이 모아 성공한 것처럼 보이든 그가 이제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넘지 못한 큰 장벽이 하나 남아있죠 동생에게 복을 뺏겼다고 원한을 품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님 예서를 어떻게 넘어서야 될 것인지가 야곱에게 큰 마지막 장벽으로 남아있죠 길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예서가 400명의 무장한 사람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에 맥이 다 풀리고 일생일대 최대 위기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는 약복강 나루토에 와서 가족과 그 동물들 자기 재산을 다 강 너머로 보내고 강 나루토에 홀로 남아 그의 평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긴 밤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 밤은 정말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밤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내가 그동안 20년 노력해서 가족들이 생겼고 재산이 생겼지만 그 형님 앞에 가게 되니까 아무 소용없구나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나는 20년 동안 뭘 손에 넣은 것인가 헛살은 거 아닌가 생각하니까 야곱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이 너무나 후회되는 거죠 홀로 남아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언제 그가 그래 본 적이 있나요 20년 전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이름 없는 들판에 홀로 잠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났긴 했지만 그때는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보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약속해 주신 거였고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야곱 쪽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너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남의 발뒤꿈치나 잡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새 사람이 되어 살아라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나를 경외하고 내가 주는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되라 이래서 그는 욕망의 사람 야곱으로부터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이 나타내는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나타내는 존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육의 아버지 이삭이 준 것이라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야곱은 육적 이름이요 이스라엘은 영적 이름입니다 야곱은 욕망에 눈이 멀었을 때 이름이요 이스라엘은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이름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달려갈 때 이름이요 이스라엘은 길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달았을 때 이름입니다 야곱은 자기 성취에 만족해서 살아갈 때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 멈춰서서 기도하면서 오른 길을 구할 때 이름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한 자연인 야곱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걸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하는 얘기니까 이스라엘의 말을 들지어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하의 이야기는 야곱으로 살아온 어떤 성공 철학을 전수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고백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의 부모님 되신 여러분 우리도 야곱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마르의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드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성공한 거 그거 이야기하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린 야곱 같은 부모가 되겠지만 하나님께 눈뜨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부모가 된다면 우리는 그 부모에게 예언자 같은 경건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야곱으로 말하면 내 새끼니까 무조건 좋게 말하고 잘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말하는 거니까 꾸중할 땐 꾸중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도록 끌어당겨주는 그런 인도자의 입장에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야곱의 입장에서 했던 많은 이야기를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지 평생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사모하셨지 하나님 은혜로 사셨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이야기 아직도 내 가슴에 살아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가정이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언자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된 이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녀된 이들이 할 건 간단해요 그것은 오늘 보면 모여와서 들으라고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부모님 곁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모여 가야 되는 거예요 멀찍이 있지 말고 가까이 다가서서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서 깨달은 영적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일상의 대화들은 서로 있는다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남긴 신앙의 가르침은 잘 들으시고 가슴 폐부에 새기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때로는 꾸질함을 하고 경책을 한다고 할지라도 잘 받아서 그 영적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부모님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녀들이 더 풍성하게 누려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부모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 가운데 믿음의 나가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귀 기울여서 부모님이 하시는 신앙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락의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아멘